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나름대로 하나 없어 비틀어 있는 숨이 숨이 생활 사랑에 쏟고 실패에 울고 난 끝장이 없고 기쁘는 기차에 손을 들어도 되돌릴 수 없는 곳을 한 잔 술에 비워버리자 술은 술이 없지만 진하게 한 잔 닫으시고 아픈 여긴 날 잊고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오늘은 미워버리자 진하게 한 잔 닫으시고 슬픈 소녀를 내놓고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사랑에 큰 놈이 다가자 사랑에 태어나서 이런 숫자 넘기고 가야지 어깨를 펴고 독하게 맞서 인생의 파도라고 나 신나게 생활을 둘러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진하게 한 잔 닫으시고 아픈 여긴 날 잊고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모든 걸 미워버리자 진하게 한 잔 닫으시고 슬픈 소녀를 내놓고 고마워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불을 흘리로 진하게 한 잔 닫으시고 숫자 자는 게야 속해도 외롭고 힘들어도 세상 사이 자유롭게 잘 믿게 써라자 진반에 한잔 다니시고 아픈 미련을 잊고 흘려도 미워 흘려도 미워 오늘을 미워버리자 진반에 한잔 다니시고 진반에 한잔 다니시고 흘려도 미워 흘려도 미워 진반에 한잔 다니시고 진반에 한잔 다니시고 김희재 김희재 고성 고객님 여러분 고성을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님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고성 희망그림 콘서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즐거우시죠? 노래 몇 곡 더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끝이 안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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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팬분들 많이 오셨네요 1학년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좀 느린 곡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제 앨범 중에 미안하오라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이 노래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한 생활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구나 바쁘단 피때로 간신을 않기지 못해 내가 너무나 미안하네 항상 곁에 있어 몰랐나봐 고웠던 손이 참 거칠어졌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정말로 미안하오 이 봄난 날 만나 참 고생이 많았어 고웠던 얼굴이 많이 변했구려 이제는 그댈 위해 남은 생 살아가겠소 내가 그대를 많이 사랑하오 뒤돌아는 듯 나를 돌아보니 무심한 날이 참 많았구려 나 몰래 뒤돌아 흘린 눈물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여러분 우리 두 손이 한번 머리에 흔들어 볼까요? 이 봄난 날 만나 참 고생이 많았어 고웠던 얼굴이 많이 변했구려 이제는 그댈 위해 남은 생 살아가겠소 내가 그대를 많이 사랑하오 내가 그대를 많이 사랑하오 미안하오 미안하오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미안하오 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을만 하셨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첫 번째로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 앨범 안에 수록된 곡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성이 시원한 줄 알았더니 왜요? 지금 말 좀 몰라 굉장히 터나해요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여자같이 생겼다 왜 손을 씌우고 잡는거죠? 잘생겼어 하나에 제 얼굴이 크게 잡혔나요? 그럼 좀 더 멋있게 다운 한번 닦아볼까봐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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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고성이 오면서 여러분들 만나뵐 생각에 특별히 한번 제일 멋있는 옷으로다가 준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멋진 옷으로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또 노래 한 곡 들려드릴텐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비교적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방송에서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천재 작곡가 영탁형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곡인데요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따라 따라와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즐거우신 분들만 한 큰 소리로 함성 한 번 자 머리뒤로 박수 자 머리뒤로 박수 신빈 쇼빈 끝만 예쁜 신빈 끝만 예쁜 신빈 끝만 모두 우리 모두 외모했잖아요 그때 나를 만날 바로 오늘밤에 이젠 바로 뭐알되는걸 우리 사랑 우리 사랑 One more time 숨이 차올 때까지 나를 따라 따라 봐 나를 봐라 봐라 봐 너랑 나를 보면서 난 밤새로 춤을 춘 거야 오 온전히 바라봐 오늘 나만 바라봐 이 밤새로 난 너를 사랑인 거야 날 랄랄라 날 랄랄라 나랄라ach 날 전 trek그만 längEN 눈 올라 Unless 안동 날 내 boleh 바로 오늘 빛나는 바로 오늘 빛나는 이제 우리 둘만의 질러 우리 사랑 One more time 숨이 차올 때까지 널 바라봐 널 바라봐 널 바라면서 난 밤새 춤추는 거야 Oh, oh, oh only I want We have to 난 널 바라봐 We have to We have to We have to We have to 나를 따라 따라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바따라와 런이패비였습니다. 대성공객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즐거우신 분들만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연을 하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쯤에 여러분 앵콜 세 번 시작! 이렇게 하면 정말 딱 세 번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여섯 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앵콜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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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네! 김희재 잘 왔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그날까지 항상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항상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은 풍악! 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래 중간에 쿵짜라자짜짜 라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헤이를 한 번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헤이! 한 번 더 큰소리로 쿵짜라자짜짜 헤이! 풍악!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붙여볼게요! 자, 놀아볼까요? 2. 2. 3. 3. 4. 3. 4. 5. 5. 5. 6. 6. 5. 6. 사랑을 절할 수 있게 탁탁타 훈짤 훈짤하자짜 등란 소리가 내 맘을 아프게 탁탁타 살랑살랑 오는 바람도 내 맘을 일부러 내시니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내 맘을 다 내줄래요 준비하시던 생명 훈짤하자짜짜 풍경을 흘려라 내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한번 더 훈짤하자짜짜 풍경을 흘려라 내 사랑을 절할 수 있게 탁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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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melodies 친구ian biturez 레어중 경기 강해안 손라 풍경 통짤하자짜 풍경 풍경 들어가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탁탁탁 쿵짝 쿵짝라쨰 감각 소리가 내 맘을 바쁘게 살랑살랑 푸른 바람도 내 맘을 얼굴을 눈치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내 맘을 달래주네요 한 번 더 세 네 쿵짝라쨰 눈가를 열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짝라쨰 눈가를 열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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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쿵짝라쨰 쿵짝라쨰 감사합니다 쿵짝라쨰